4강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네 50대 부 50대 부 4강전 첫 경기 천호 대 센터 센터 대 천호 1코트로 출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네 50대 60대 부 4강전은 15놈 3세트 주수 없이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 η 이쁘게 tips perchada infinit 2 4 5 어! 으아아!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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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놀랍다. 아, 진짜 나 3번 왔어. 예스! 자!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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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티 너거 봐라 봐봐야지 봐봐, 두 번이나 뭐 먹겠네 막걸리 줘야 해 복지 빨리 줘야 복지 난 왜 그래. 나는 막걸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형님 밥도 꿨어? 형님 밥도 꿨어? 형님 밥도 꿨어? 먹을 사람이야? 먹을 사람이야? 처음 팀 박영수 선수 3킬 축구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3부 간내 3부 8강전 착격이 강동본대 고덕평화 고덕평화대 강동본 7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내 3부 8강전 9번째 경기 강동평 대 강동평 강동평 대 강동평 12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날 3부는 본선전은 21점 단세트로 둘 수 없이 본선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트 이겼나보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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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pace teenagers 아 jail 세ifter 아니요 아 버티야 네 siinä 아 아 los 아 지시를 하세요 네 월남 talked of 연락STAV 아 gelen 가구 여의 구경하고 있습니다. 응? вон지? 노지부 마칩니다. 노지부 마칩니다. 이쯝표 마칩니다. 아! 아! 이쪽 뒤로 좀. 형님이. 딱. 형님, 회장에서 속 안 차게 좀 밟아주세요. 아니, 저거야. 우리 형이. 왜 안 돼? 분명히 너무 안 돼. 나이가. 아, 빨리. 야! 이게? 으악! 어, 나은게. 쟤네는 까낫는 거 쟤네는 까낫는 거 올까짓네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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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용기가 지금 한 번씩 그냥 타고 해야지 세타 세타야죠 세타는 아는데 유용기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곱게 좀 활용객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이 꼭 바닥에 타고 하는 거야 부끄럽다 두 번째 세타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되게 시끄러예요 산에도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세트가 항상 Wonderful 산에가지고 일우고 있는 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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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형! 형! 형님들 본부섭으로 와주세요. 본부섭 식당으로 와주세요. 형! 이게 꺼 냈는데 이게 꺼 냈는데 아아 좋아 좋아 용결돈이 있어 형! 하하하하 공격수는 내 틀을 말받잖아 내 틀을 말받잖아 내 틀을 말받잖아 내 틀을 말라고 지렁이 알아봐야겠지 우산이 있으니까 춤이 안 춥지겠네 잘 봤어 잘 봤어 올리브 고춧가루 다시 갈게요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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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